우리 자신의 공간이 나 그대의 어우 잘생겼어 형 왜 맨발이에요? 맨발의 청춘 아 진짜 야. 축소 효과라고 충항을 왜 축소 효과 Make some night 하나 더 있어 뭐야 나 그대의 예배 우리 한번 감미로운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?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한번 지난 이야기 나눠볼까요? 형들이 도와주질 않네요 진짜 그래서 노래를 듣겠습니다 누가 나 부른다 누구야? 끝내준 거 갖고 왔어 이게 일본에서 그렇게 유명한 푸딩이라는데 먹어봐야 돼 여기 와도 이틴이에요? 아니 형 푸딩 안 좋아하거든 양치했는데 겨자 뿌렸어? 아니 안 뿌렸어 내가 개컨대 이렇게 진하게 해놓으면 어떡해 저기 나를 낚으려 하다니 누가 나 부른다 누가 나 부른다 이거 끝내준 거 갖고 왔어 이게 일본에서 그렇게 유명한 푸딩이라는데 먹어봐야 돼 여기 와도 이틴이에요 한 번 진한 이야기 나눠볼까요? 형들이 도와주질 않네요 진짜 그래서 노래를 듣겠습니다 형들이 도와주질 않네요 아 진짜 특수효과라고 특수효과 하나 더 있어 뭐야 나 그대의 나 그대의 우리 한 번 감미로운 시간을 한 번 가져볼까요?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나 그대의 잘생겼어 오오 형이 왜 맨발이에요? 맨발의 청춘 아 시끄러워 맥썤농 아 시끄러워